안녕하세요 주식구경님 문겨누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넷마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텐데 넷마블이 최근에 환호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주식이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과연 이게 살만한 주식인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넷마블 17.74%나 올랐어요 밑에 있다가 어쨌든 만원 정도 오르면서 와 이거 진짜 대형준대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싶을 정도였고 거래양도 400원 전에 터졌어요 그러면서 2,500억 정도가 매수 매도하면서 주가를 올렸다 시초에 보시면 5조 2천억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출액은 계속 꾸준해요 2조 2조 5천 2조 5천 2조 6천 이렇게 되는데 적자폭이 확 커졌죠 거의 6천억 정도가 됐잖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보율이 상당히 크니까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예전에 넷마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넷마블은 사실 게임보다는 투자를 더 잘하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그냥 거의 투자그룹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하이브도 있었고 그렇죠? 하이브도 있고 지금은 뒤에서 나올 테지만 코웨이까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회사 어쨌든 게임에 대해서 배당금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배당금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업은 순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상승 배경으로는 중국 정부가 5년 만에 한국 게임에 대한 판널을 발급한 것이 꼽힌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뭐 제2의 나라 그 다음에 A3 스티럴 라이브 그 다음에 샵 타이탄 이런 게임이 이제 판널을 발급받았다 매출액을 한번 보면은 제2의 나라 크로스월드 이게 지금 금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게임 자체가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게임은 아니었거든요 모바일 게임으로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리니지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얘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게임보다는 투자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 다음에 마블 컨테스트 오브 챔피언 이런 거는 매출액이 조금 비중은 크지만 어쨌든 줄고 있는 상황 그죠 요거를 받고 있고 요거는 받지 못한 상황이라서 아 그럼 중국에게 파도가 열렸을 때야 과연 이제 중국 고유의 게임이랑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좀 괜찮은 게 지금 넷마블 FNC가 이제 요런 메타버스 VFX 스튜디오를 갖다가 개발 사업을 하는데 자회사에요 자회사 자회사가 요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요 회사가 아무래도 이제 상장을 하거나 좀 더 가시적인 부분이 된다면 넷마블의 주가를 갖다가 이제 상승시키는데 조금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게임 시장 국내 추이를 보면은 요렇게 보시면은 그죠 모벨이랑 PC 부분이 지금은 잠깐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또 성장률이 빠져나갈 거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넷마블 자체는 경쟁력을 잃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요렇게 되는 거고 콘솔 게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지금 뭐 플레이스테이션5나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요런 것들이 힘을 내고 있으니까요 여기 주주를 보면은 이제 CJ E&M이 21% 방준혁이 24%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준혁이 요 사람이 이제 하이브에 있는 그 방 머시게 이제 친척이라 가지고 여기 투자를 많이 해서 차익을 많이 받죠 엔시소프트도 요렇게 있고 코웨이 하이브 요렇게 그죠 전기에 이제 투자를 했던 부분이 근데 이번에 손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 상황 여기 2조 6천 2조 6천 282억이었는데 요거 거의 반토막 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1조 3,772억 원이었는데 이게 1조가 좀 안 되게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 뭐 어떻게 보면은 투자라는 게 어쨌든 차익을 갖다가 좀 더 보게 된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마무리만 잘 지우면 되지만 어쨌든 요런 부분도 좀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게임 쪽으로 좀 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게임 쪽 개발을 하는 게 아 글쎄요 이게 차라리 저라면은 이 종목 말고 진짜 재밌는 게임을 갖다 개발하는 회사를 살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드러나는 게 크게 없잖아요 그죠? 뭐 넷마블 이거 쳐가지고 인터넷에 쳐보세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쳐보면은 여러 가지 게임이 나오는데 거기서 땡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저는 이걸 살 바에야 카파우 게임즈를 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기제도 별로 안 좋고 그 다음 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게임 자체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뭐 차트를 보고 계속 말씀을 하도록 하죠 자 넷마블 차트를 보면은 상장가에서 이제 많이 조금 올라왔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시기 유동성 힘을 받고 오로 이렇게 탄력을 받았죠 요때가 아마 린지2 나왔을 때 그때일 겁니다 린지2 린지2는 근데 NC 외에는 크게 이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금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왔고 여기서 투자를 좀 잘하고 또 하이브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서 주가에 반영이 됐었는데 다시 이렇게 빠지면서 이 지옥을 보고 있죠 지옥을 5만원대까지 내려갔다는 건 와 진짜 너무 많이 내려간 거예요 고점에서 보면은 20만원에서 5만원이면 거의 75% 마이너스가 났다는 얘기인데 진짜 심각했죠 그런데 어쨌든 재무적인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은 막 망가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매출액 자체가 어쨌든 적자전환 했다는 것 자체는 회사로서는 운영하는 게 호재는 아니겠죠 다음번에 뭐 어떤 메타버스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 바꾼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주가가 일단 선반영 됐으니까 쭉 빠지는 거고 메타버스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하느냐 근데 이 판호자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는 거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금 경쟁력 자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에서도 게임이 상당히 재밌는 게 많은데 그 게임을 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판호를 갖다가 굳이 해줬다고 해서 뭐 던전의 파이터처럼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게임이면 모르겠는데 MMORPG라는 장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죠 거의 이거 뭐 진단킷으로 치면 이제 널려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이 게임이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자체가 게임에 갖다가 규제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게 효율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올라갔다가 밀렸다는 거 그리고 분명히 월요일날 갭을 이렇게 메꾸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흔들린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전 게임즈를 사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거 말고 다른 거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것도 훨씬 종목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종목에 대해서 고르실 때는 여러 가지 비교 분석이나 방법들이 많은데 거기서 섹터별로 맞는 걸 찾으신 다음에 고르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람이 되시겠죠 어쨌든 오늘 대형주 오랜만에 해봤는데 시간 되는 대로 이제 섬동연화나 이런 것들도 조금 조금씩 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프라인 강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초보자분들이나 뭐 이제 어느 정도 중급 이상 나는 되고 싶다 그리고 뭔가 여기서 하나만 더 알게 된다면 조금 더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계좌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참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막 제공자